지금부터 유캅투스 글로블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명이 유캅투스 이렇게만 불러요. 우리가 에션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유캅투스 에션셜 오일 이 정도예요. 학명은 유캅투스 글로블루스까지가 학명이고요. 하지만 저는 유캅투스라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캅투스 모든 나무들은 도금양과에 속하고요. 특히 이 유캅투스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추출이 되고 남아공이나 포르투칼에서도 자생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유캅투스 글로블루스의 특징은 공기청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보통 얘가 에션셜 오일 속에는 산소가 없다 하더라도 얘가 공기 중에 발향했을 때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큰 산소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캅투스 글로블루스 딱 뿌리자마자 1, 2, 3분만에 공기가 청정해져요. 호흡이 달라질 정도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문제는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몇 개월 동안 그 산불을 진화하지 못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코알라부터 캥거루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유캅투스 나무의 잎에 굉장히 많은 정류 성분들이 있어요. 이 정류 성분들이 불이 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잘 타요. 큰 불로 장기간 확산될 수가 있어요. 유캅투스 나뭇잎을 이렇게 말려가지고도 많이 쓰는데 수출물 같은 경우도 유캅투스 나뭇잎만 말려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해서 또 추출물로도 많이 추출을 하고 있어요. 주요 구성 성분은 물론 1.8 시네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70% 정도까지 함유되어 있는데 유캅투스 미티아이는 80% 이상이 함유되어 졌다고 하면 유캅투스 글로블루스는 한 69.1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알파피넨이 한 10% 이상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유캅투스 이 에션셜 오일은 호흡기에 사용하죠. 특히 이 유캅투스 글로블루스 피부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수험생들 집중력을 강화할 때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커튜스와 함께 제라늄, 페츄리, 페퍼민트와 함께 혼합해서 가량을 해주잖아요. 특히 티슈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앞에다 두고 또는 티슈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렸죠. 한 방울 떨어뜨렸으면 얘를 피부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스튜스 미티 아이는 캐리오일과 브랜딩해서 피부에 발라도 되지만 글로블루스, 크래투스 에션셜 오일은 피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 앞에다가 이렇게 그럼 향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벌써 공기가 달라졌어요. 떨어뜨리자마자 이 산소 분자를 더 크게 만들어내니까 공기청정 효과가 되게 강력해요. 공기청정 효과가 강력한 에션셜 오일이 뭐냐라고 하면 유칼투스 에션셜 오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칼투스 에션셜 오일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탈취제로 많이 써요.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공장이나 냄새가 나는 창고나 신발장 이런 곳 있죠. 좀 키키한 냄새가 좀 난다든지 차에 뭔가를 쏟아서 냄새가 난다든지 할 때 얘를 티슈에다가 많이 묻혀서 뿌려놔요.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서 냄새를 다 제거하거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주의사항은 피부 사용을 금지한다. 피부 마사지를 하거나 피부에 사용하는 바디오일, 에센스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아요. 발향을 하거나 공기 중에 집중력을 향상할 때, 디퓨저로 사용할 때만 유칼투스 에션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칼투스 스미티아이와 유칼투스 글로블루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유칼투스 스미티아이는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칼투스 에션셜 오일은 피부에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산소 분자를 얘기하자면 공기 중에 어떤 탈취 효과, 집중력을 강화하거나 공기 청정 효과가 더 강력한 것은 유칼투스 에션셜 오일이 더 강력하고요. 유칼투스 스미티아이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피부에 사용할 때는 유칼투스 스미티아이를 사용한다. 하지만 공기 중에 또 수험생들 집중력을 강화할 때는 유칼투스 에션셜 오일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누르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